이타주의자님 제가 아까 들어왔는데 이타주의자님이 아주 친절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만 하고 저도 갈게요 예수님 꼭 믿으시고요 이타주의자님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정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믿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데요 이타주의자님 예수님 꼭 믿으세요 물론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아무도 없으니까 이타주의자님밖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꼭 믿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있을까 예수님 막 이러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신이 아니라면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해 막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들잖아요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그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은 사대성인 그런 공자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 중에 한 분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착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온 우주만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타주의자님 같은 분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 간다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요 누가 이타주의자님한테 예수님 믿으세요?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전 믿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타주의자님 오늘 저는요 이만하고 나가볼게요 네 감사했습니다 이타주의자님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네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.